여기서 머리를 띄다 오면 나는 가라앉겠다 나는 가라앉겠다 나는 앞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지정은 포기하겠다 포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제발 머리들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머리들지마 자유형을 배우신 분들 제발 호흡할 때 머리 좀 어클 어클 들지마세요 돌려야 돼요 왜 그런지 일단 기초 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유형 배형 자유형은 호흡을 옆으로 해요 옆으로 호흡을 옆으로 할 거예요 배형은 호흡 그냥 누워 있으면 호흡이 되죠 상관없어 자 그리고 접형이랑 평은 호흡을 앞으로 해요 머리가 올라가면 엉덩이가 내려가고 머리가 내려가면 엉덩이가 올라가고 머리가 올라가면 엉덩이가 내려가고 머리가 내려가면 엉덩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돼요 근데 자유형 배형은 옆으로 돌려 옆으로 돌려야 돼 옆으로 돌려야 돼 몸이 옆으로 밖에 안 돌아가고 접형 배형은 위 아래 위 아래 자유형 배형은 옆으로만 옆으로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알고 계세요 자유형 배형은 머리가 올라오지 않아요 머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어깨만 양옆으로 몸이 회전하는 거예요 몸이 회전하는 거예요 몸이 회전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형을 머리에 들면은 배가 내려가요 이거는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자유형 할 때 머리를 든다 그럼 나 배 내리겠다 이거 자 배 내리겠다 손이 몸이 일자가 이렇게 되면서 자 양옆으로만 몸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 배가 머리를 들기 때문에 배가 내려가요 머리 이렇게 들면은 들면은 배가 내려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저항을 봐서 앞으로 빨리 나아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라앉기도 쉽고 머리를 드는 순간 배가 내려앉으면서 쏙 골로 가라앉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자 근데 자유형 선수들 보면 거의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속도가 나기 때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떠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서 띄우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리스크를 알아야 돼요 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호흡 들지 않고 어떻게 옆으로 돌리면 입이 더 잘 나와요 자 입이 머리를 돌리는 것과 머리를 드는 것과 자 이 부분 밑에 있어요 머리를 들어도 여기 있어 자 머리를 돌려도 여기 있어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애 똑같기 때문에 머리를 자 자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호흡은 입으로 먹죠 왜 빠르게 먹으려고 뭐 이번 런닝 할 때나 밖에서 운동할 때도 똑같죠 빠르게 먹으려고 입으로 먹죠 근데 이 먹는 시간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 0.5초가 걸린 것 같아요 자 0.5초만 내 입만 떠올라 있으면 돼 0.5초만 하고 참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입 다물고 물속에 들어가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힘 빼고 있어 얼마나 편해요 냉정하게 솔직히 말해서 자 근데 호흡을 내가 들어서 어쨌든만 호흡을 뺐어요 머리를 들어서 그리고 이미 가라앉아 그리고 꼬로로 가라앉는데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 머리를 돌려서 돌려서 몸이 일자가 만들어진 상태로 쑥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자 머리를 들었어요 머리를 들 때는 손이 당겨질 때 모든 수영은 비슷해요 좌형도 당길 때 호흡하고 좌형도 당길 때 호흡하고 좌형도 당길 때 호흡을 할 거예요 당기면서 호흡을 하는데 머리를 든다 그러면 배가 가라앉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 잘 가라앉아요 반대로 당기면서 호흡을 옆으로 한다 그럼 앞으로 쭉 나가면서 몸도 일자하기 때문에 앞으로 쑥 나가요 쑥 몸이 돌린 상태에서 0 솔직히 말해서 0.5초만 그냥 하고 그냥 참아서 돌아오면 돼요 처음에 배울 때는 자 팔 펴고 팔 펴고 쭉 던진다는 생각으로 쭉 앞으로 갈 때 반대쪽 같이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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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초만 잠깐이라도 입만 물 밖에 나오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물수에서는 그냥 참고 해놓은 거야 이거를 좀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되고 머리를 들면 왜 안되는지 머리를 왜 돌려야 되는지 자 만약에 내가 소흡을 오른쪽으로 한다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한다 어깨가 돌아가면서 같이 호흡하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호흡 안한다 자 그냥 중만 보고 어깨가 그냥 돌아가서 돌아가서 돌아가고 돌아가고 내가 만약에 왼쪽 호흡한다 자 돌리면서 돌리면서 자 내 양쪽 호흡을 연습하고 싶다 호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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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은 최대한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목은 까딱까딱 힘을 안 쓰는 게 좋고 어깨 따라서 형도 어깨가 들 몸이 들리면 같이 호흡하고 몸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자 자 형도 몸이 들리면 호흡하고 들어가면 머리도 같이 들어가고 자 형도 호흡할 때 몸이 돌려주면 같이 머리도 머리도 같이 돌려줄 거예요 머리도 같이 돌려주고 돌려주고 호흡할 때 팔이 뻗으면서 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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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머리를 띄다 오면 난 가라앉겠다 난 가라앉겠다 난 앞으로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수영 포기하겠다 포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영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형을 배울 때 포기하신 분들은 이러면서 포기하게 돼요 그 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발차기가 안 돼서 아무튼 자 형 배형이랑 평형 접형 다른 점은 자 형 배형은 옆으로만 돈다 옆으로만 돈다 옆으로 옆으로 접형이랑 평형은 위 아래로 내가 왔다 갔다 한다 위 아래로 접형이랑 배형은 옆으로만 갔다 갔다 한다 이것만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른 영법을 할 때 다른 영법을 하면서 이거는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호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호흡을 옆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좀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해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머리를 들면 엉덩이가 내려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머리를 들지 않으면 허리가 내려가지 않다는 거 그래서 출수킥 연습할 때 머리를 들고 자 입수킥은 머리가 입수킥은 엉덩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리고 출수킥은 몸의 일자로 입수킥은 엉덩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출수킥 입수 입수 아니지 입수킥 아니지 엉덩이 올라와서 입수킥 출수킥 몸의 일자가 돼야 돼 출수킥은 그래서 고개를 들고 접용 접용 발차기만 차면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게 무릎만 굽혔다가 폈다 하면은 그게 출수킥이 돼 출수킥 출수킥 이 원리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볼 때 뻗으면서 나 포기할래 나 수영 안 할래 이렇게 머리 들지 말고 들면 골반 다리가 배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영원히 가라앉을 거야 앞으로도 안 나가고 고개를 드는 건 접용 방향 방향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배움은 뭐 호흡 그냥 넣어서 그냥 하면 되고 자영할 때 제발 들지 마세요 목 아파 목 쉬는 거 같아요 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